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에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쓰여져서 기사에서 여배우의 망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외모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외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면 또 나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또 부족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괜찮지만 내가 운동신경이 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좋지만 내 성격이 좀 부족하고 사람마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 육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또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저런 부분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뭘 얘기합니까? 불명, 불편과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계속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감사함보다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른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딸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또 세상을 살릴 빛으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본양,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 보자를 누리게 하고 천국 보자를 사모하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배경이 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응답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요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최고의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연약한 것은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들어오는 것도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승리의 약속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전도자의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제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배경과 천국 배경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복음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민에게로 가르고 모든 민족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드락방에 역사하시고 또 안디옥교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여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고 로마의 복음화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실패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또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다립니다. 단순히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랩런트들을 모든 환경 가운데 이끄시며 그릇을 만드시고 또 환경을 움직이시고 딱 랩런트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를 허락하셔서 랩런트를 그리스도의 증인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저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천익은 열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회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오늘 누리는 오늘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 보조의 배경을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배경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귀 하시며 하나님의 요새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승리의 날 세상을 살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